안녕하세요. 영화 재미있게 잘 보셨어요? 네. 혜진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혜진 언니. 언니 예뻐요. 너무 잘생겼다. 예뻐요. 고정병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뺑반 연신아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개봉춤인데요. 영화보고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화 재미있게 수고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연휴의 시작을 통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이제 보시는 건가요? 보셨어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긴 연휴 먹을 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쉬고 싶은 만큼 쉬고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도 열심히 대행사 다니고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반에서 서민재 역할 만툴 류준열 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영화를 보니까 이 시차차 직접 탄 느낌이 들었나요? 네. 앉으시면 4DX를 한번 넣으시면 정재철 차나 서민재 차에 직접 탄 느낌이 들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오늘 비밀자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유준열 보려고 설교 쓰다 왔어요는 전도사님이세요? 네. 아 실제 전도사님이세요? 시장에 하나 나오셔가지고 유아구 전도사예요. 아 유아구 전도사. 네. 아 대휘 설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들 속은 사람 중에 그, 그 중에 대휘는 사랑이라! 아아아아아아 그러면 사랑으로 이제 가르최신단 말씀이시죠? 네! 아 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조명석입니다. 네. 어 연휴, 우리 오늘 첫날인데 저희 영화를 가장 보셔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생해서 잘 보고 있고요. 연휴 아주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우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많이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구독자! 감사합니다.